박호자랑 말 맞추게? 10억 빌려서 9억 갚고 원금이 1억에 이자 1억 남은 거 확실하지? 너 액수 속이면 죽는다 진짜 뭐해! 달라고 빨리! 중전하게! 어어어어 미영이, 내가 사... 뭔 소리야 이건 또? 뭐라는 거니? 미영이 내가 사?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? 핸드폰 뺏겼네 나한테 문자 보내다가 이거 해석 좀 해보자 최 실장님? 야... 양정국이 넌 멋있네 그려 남자야 하죠? 왜요? 무슨 말인데요 이게? 이게요 회장님 문자가 끊긴 게 아니라요 원래 이렇게 보낸 거예요 미영이 내가 사 이게 끝이라고요?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영이를, 지 마누라를 회장님한테 산다 미영이 내가 사 막 자신있게 박력있게 말이요 미영이는 내가 살 테니까 어? 미영이는 건들지 마라 안전은 지켜달라 뭐 그런 의미 최 실장님 박 던지지 마 미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건가? 에? 내가 착각했네 그려 이거네 이거 미영이 내가 사채 쓴 줄 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양정우이가 지금 지 마누라한테 딱 걸렸는데 김미영이 그거는 양정우이가 회장님한테 사채 쓴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지 남편은 사기꾼인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요 그러니까 말 맞춰달라 막 그런 의미로다가 보낸 문자가 아닐까요? 최 실장님 지금 무슨 소설 써요? 아니 뭔 스토리를 만들어 이 문자 하나 가지고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딱 그거야 미영이 내가 사기꾼인거 알았어 김미영은 안거지 지 남편이 사기꾼인걸 음 음 지금은